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ETF로 보는 자산배분 글로벌 마켓 모니터링 자료를 소개해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자료는 저희 솔루션 본부의 자산배분 성과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주로 미국에 상장된 ETF들을 통해 지난 한 달간의 글로벌 펀드 흐름을 살펴보고 자산별 성과는 어떠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시는데 이해를 돕고자 영상을 촬영하였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자산배분 전략 모니터링입니다 왼쪽은 3개월 원화 기준 수익률과 위험을 표시한 버블 차트인데요 Y축은 3개월 수익률을, X축은 주간 수익률의 3개월치 변동성으로 위험을 나타냅니다 원액 크기는 수익률과 변동성의 비율, 즉 일종의 위험 조정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액 크기가 클수록 해당 자산이 감당할 위험 대비 수익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은 주간 성과 추이를 의미하는 그래프입니다 참고로 리스크 패리티 10%는 목표 변동성 수준을 10%로 두고 주식과 채권 등에 분산하여 투자한 것을 가정한 S&P 지수입니다 모든 장표에서 각 자산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ETF들은 하단에 주석으로 표시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 분별 연간 성과를 보여주는 자산배분 S&P입니다 이는 지난 10년 각 연도별 위험과 10년 연율화된 위험 그리고 2013년 연초 이후 기준일까지의 위험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글로벌 주식과 푸른색으로 표시한 한국 채권을 60대 40으로 투자한 사례가 바로 검정색으로 표시된 자산배분 세트인데요 한국 채권과 글로벌 주식을 섞으면 위험이 중간 정도에 머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과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연도별 개별 자산들의 성과 변동성은 크지만 검정색 자산배분 조합의 변동성은 비교적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 조정 성과 부분입니다 검정색 자산배분 조합의 성과가 변동성도 적고 성과 자체도 양호합니다 이처럼 자산배분을 한다고 해서 가장 높은 성과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의 변동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 열을 보시면 연초 이후 위험 조정 성과는 자산배분 조합이 한국 채권과 글로벌 주식 대비 높습니다 서머리 요약장표입니다 왼쪽은 미국에 상장된 전체 ETF 기준으로 1개월간의 각 자산별 유입 강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유입 강도는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자산의 자금 순유입을 기준일 수탁고로 나누어 도출했습니다 즉 자기 몸집 대비 유출입 비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유입 강도도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개월간은 대체 투자로의 유입 강도가 높았고 통화 관련 유입 강도가 저조했습니다 오른쪽은 전반적으로 각 자산별 원화 기준 성과가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지난 1개월 주식형은 전반적으로 플러스 성과를 보였고 채권형 성과는 부진했습니다 다음은 미국에 상장된 주식형 ETF들의 흐름인데요 데이터 제공업체 백색 기준의 국가, 유형, 전략, 섹터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전략별 분류를 몇 가지 설명드리자면 바닐라는 시장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전략이고 가치형은 본질,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하는 전략이며 성장형은 매출이나 이익 성장률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펀더멘털은 기본적인 기업 분석을 토대로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종목에 높은 비중을 가져가는 전략이고 멀티 팩터는 모멘텀, 밸류, 사이즈 등 다양한 팩터를 동시에 고려하여 투자하는 전략이며 동일 비중은 시장 내 여러 지수들을 동일 비중 방식으로 담은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우볼은 변동성이 최소화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1개월간 국가별로는 일본, 유형별로는 대형, 전략별로는 액티브, 섹터별로는 유틸리티에서 유익 강도가 강했습니다 채권형 ETF들의 흐름은 유형별, 만기별, 위형별로 분류하였습니다 만기별 분류에서 종합은 다양한 만기의 채권에 투자하는 브로드머트리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개월간 유형별로는 국채, 만기별로는 장기채, 위험별로는 하이힐드에서 유익 강도가 강했습니다 다음은 주식형 펀드 성과입니다 국가별, 섹터별, 스타일별로 분류해 보았는데 붉은색일수록 우수한 성과를, 푸른색일수록 저조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달러 기준과 원화 기준 성과를 각각 표시해드렸는데 달러 기준은 환 해치 투자를, 원화 기준은 환 노출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개월 성과는 국가별로는 인도, 섹터별로는 산업재, 스타일별로는 대형 성장형에서 우수했습니다 채권형 펀드 성과는 유형별, 스타일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스타일별에서 해당 ETF의 현재와 1개월 전 YTM 그리고 유효 듀레이션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께 표기해드렸는데요 YTM은 만기 수익률로 특정 시점의 채권을 매수해서 만기까지 보유할 때 기대되는 수익률입니다 유효 듀레이션은 채권의 조기상환 가능성까지 평가하여 추정한 듀레이션으로 금리 민감도를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난 1개월 성과는 유형별로는 하이힐드, 스타일별로는 단기 고위험에서 우수했습니다 다음은 원자재형 펀드 성과입니다 참고로 GSCI는 골드만삭스 커머디티 인덱스로 대표적인 국제 원자재 가격 지수입니다 원자재 지수 대비 각 자산들의 성과가 어떠한지 비교할 수 있도록 넣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개월 성과는 금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자료와 더불어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별첨으로 넣어보았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자산군별, 주식각 분류별 펀드 흐름 데이터고요 채권형 펀드 흐름 데이터입니다 다음은 주식형 펀드 성과 데이터이고 채권 및 원자재형 펀드 성과 데이터입니다 다음은 위험 조정 성과 그래프인데요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의 위험과 성과 그리고 위험 대비 성과가 어떠했는지 보여드리고자 넣었습니다 가로는 10년 연평균 변동성을 나타내는데 월간 성과를 이용하여 10년치의 표준 편차를 구한 것입니다 세로는 10년 연평균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각 원의 크기는 위험 대비 성과를 의미하는데요 아무래도 대각선 왼쪽으로 갈수록 원이 커지고 대각선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가별로는 미국에 투자했을 때 위험 대비 성과가 가장 높고 섹터별로는 IT 섹터에 투자했을 때 위험 대비 성과가 가장 높았습니다 주식 스타일별로는 중소형주보다 대형주에 투자했을 때 위험 대비 성과가 높고 채권 스타일별로는 원화 기준으로 장기 고위험 유형에 투자했을 때 위험 조정 성과가 높았습니다 다음은 PER과 EPS 그로스입니다 PER은 12개월 선행 PER을 EPS 그로스는 향후 3년간 예상되는 EPS 성장률의 연환산 수익률을 사용하였는데요 PER은 주가를 EPS로 나눈 수치이며 주가가 순이익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PER이 낮을수록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고 PER이 높을수록 고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국가별로는 호주, 스타일별로는 소형 가치 섹터별로는 에너지가 이익 대비 주가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PER 트렌드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넣어보았습니다 국가별, 스타일별, 섹터별 과거 10년 이상의 PER 추세를 보면서 현재 PER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PBR ROE입니다 PBR과 ROE 모두 향후 12개월간 예상되는 추정치를 사용하였는데요 PB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것으로 내 자산에 비해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지표이고 ROE는 단기 순이익을 순자산으로 나눈 수치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나왔는지 즉 마진율이 높은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PBR은 기업의 순자산이 많을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PBR이 낮을수록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국가별로는 한국, 스타일별로는 소형 가치 섹터별로는 금융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PBR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PBR 트렌드를 넣어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신탁운용 자산배분 글로벌 마켓 모니터링 소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산배분과 투자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본 영상과 함께 공개된 자료에 대한 문의는 당사 멀티에셋 운용부나 연금마케팅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